네, 아니에요 장관님. 제가 더 고맙죠. 그럼 라운딩 때 뵐게요. 네. 어머, 이사장님. 반가워라. 여기서 다 받네요. 네,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셨어요, 이사장님. 잘 지내셨어요, 이사장님.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제가 일진이 좋은가 봐요. 우리 갤러리 전기 전시회가 다음 달인 거 아시죠? 잘 지내셨어요, 이사장님. 해보자. 산적 증성. 잘했다, 저거. 험악하게 생겼네. 이거 몰칸데? 왜?